대민 씨는 본사에 두고 싶지 않아요. 이젠 학행위가 걸려서 안 되겠어요. 혹시 팀장님 때문에 쫓겨가는 건 아니죠? 그 아버지 그 아들 소리 듣고 싶어서 환경했어! 엄마 아버지가! 아니 전 아무리 자격 있어요! 위자료는 내가 두둑히 챙겨주마. 애도 없으니까 이겨내기 쉬울 거야. 엄마를 위해서 이젠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요. 우리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. 아버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. 선생님하고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우리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. 우리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.